아우 저기 왕진국이 중3 때 너무 알아야 될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너무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? 아 근데 지금은 공부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 맞힐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한번 봅시다 아 우선 너의 변한 모습을 한번 보여 보자 그쵸 준비 시작! 아빠 패스! 아빠 패스! 첫 문제부터 패스! 빨리 뛰셔야 돼요 치국이를 발명한 사람 누구야? 치국이? 아 그 장이 형! 장이 형이 아니라 그 누구지?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장씨는 맞아 장혁거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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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아 이게 뭐 공부를 했다는데? 아빠 패스 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걸 패스 아 장형씨 그래 아 장형씨 이것도 모르겠어 아니 이거를 뭐라 설명해야 되지?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예 아빠 고비를 맞이했어 고비를 어? 사자성어 어? 고비를 맞이했어 고비를 맞이했어? 위트위트! 아니 비슷한 거야 패스 사자성어 야 이거 부삼이거든요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빌리진 야 이거 어떻게 맞이했어? 총이잖아요 예 작다가 한자로 뭐야? 서 그 다음에 욕심많은 거 서 타면 되실 오케이 오 좋아요 이야 잘했어요 와 이거 일부러 아 이거 맞이할 수 있었는데 사자성어 다 넣어놨 두 개 두 개 두 개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왠지 정의가요 김동현 김길철 네 자 준비 시작 제가 싸웠는데 뭐예요 영어로? 지금 시합하는 MMA 아니 시합하는데 미국 UFC 아 좋아요 아버님 좋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 돈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? 저금 은행 통장 투자 재테크 어 맞아 은행 타시는 데는 일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 가을 무슨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총금합니 와 좋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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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자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요? 감기 통과하는 게 날 거 같은데요? akin기 이거 총을 놓고 맞춰 총을 놓고 맞춰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진짜 미인 옛날 막 절승의 오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 바꿔야 돼요 별세 미 까지 맞아요 존새미, 년 존새미, 년 맞습니다 네 개 아버님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뭔 거 같아요? 비틀비틀? 말랑말랑 자 오늘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할 팀입니다 유경미 박현도 네 애 자는 걸 깨웠어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? 네 좀 떠요 네 일로 오세요 얘가 이러고 있다가 시작했는데 자 엄마! 이러고 대기했는데 파이팅! 파이팅! 자 현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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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현도야 자 현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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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잘하면 내일 유치원 가지 말고 푹 쉴까 집에서? 오케이 내일 유치원 안 가 형들한테 문제 맞춰야 돼 준비 시작! 아 여기 하얗고 까만색 막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는 날이야 자 과일이야? 과일이야? 의자, 한도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지? 꼼집아. 자문자만 맞추면 꼼실 아니에요. 왕계민, 왕종원 부자를 따라잡았어요. 만화가 나온다. 아, 티비. 세 개, 세 개. 만화가 나오는 데예요. 야, 너무 잘한다.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지, 물고기. 그걸 뭐지? 붕붕어. 네 개, 네 개. 자, 해봐. 모르면 통과? 응. 통과 통과. 내기는 싫은 거예요? 퀄리티가 낮아가지고. 자, 갑니다. 현도 먹기 싫어하는 거 하얀색 음료수. 키 클 때 먹는 거. 우유? 우유. 머리 몇 개씩 맞춰. 네. 다섯 개.